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성결기의 안녕하십니다. 애국이 말씀보다 앞서면 애국조차도 우상승매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애국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애국이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전광훈 집단의 심각한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애국을 이용해 먹는 거죠. 성도들의 애국심을 이용해서 전광훈과 집단이 자기 이속을 챙기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돈을 뜯어먹습니까? 얼마나 많이 세를 과실을 합니까? 참 악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고는요. 교인들이 말씀에 바로 서 있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에 현혹되어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라는 나라는 로마의 압제에 신흥을 합니다. 로마 제국이 전 지역을 다 집어 삼키다시피 했었잖아요. 예수님의 관심사가 뭐죠? 애국? 그래서 로마를 때려잡고 유다를 구원해내고 독립된 국가를 만들어서 아주 번영하는 유다가 되게 만드는 거. 그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들이 몇 가지로 언급이 돼요. 우리가 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여 하리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왔노라. 인정한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십자가 지시는 것.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시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요원봉 12장에 직접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때, 십자가에 죽으시는 때죠. 그때를 가리켜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와도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때이기 때문에. 왜? 당신이 십자가의 피로 수많은 영어들이 구원 받는 분이 활짝 열리는 때이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의 관심사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열심당원들 있죠. 젤로 땅. 이들은 로마를 때려잡기를 원해요. 유다를 독립시키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어요. 이제는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어보는 거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데리가.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 속한 것이니 너희의 알바뇨.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가다라팡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은 그들이 애국활동했죠. 독립운동했죠. 로마 때려잡으려고 안가림을 썼죠. 유다를 독립국가 만들려고 전세계를 쏟아부었죠. 노노노노 아닙니다. 뭐했죠? 복음을 전했어요. 땅까지 주님의 증인되었어요. 성령 받은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나라를 이루도록 역사하세요. 그게 1948년이죠.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자, 질문 던지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남겨두신 목적이 뭐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리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거예요. 예수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지상명령이잖아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르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무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나아가면 16장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제를 받으리라. 성전이 있든지 집이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다. 이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광훈 집단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말씀에 순정합니까? 열심히 전도하러 돌아다닙니까? 아니죠. 전도 안 해요. 복음 전도에 관심 없어요. 뭐 해요? 천만 광화문 앱 깔기 하려고 돌아다녀요. 천지사방 돌아다녀요. 요즘은 자유통일 서명받는다고 돌아다녀요. 천지사방 돌아다녀요. 전광훈이 여기 모여라 그럼 여기 모이고 저기 모여라 그럼 저기 모이고 이론은 하고 정신을 못 차려요. 모든 민족을 제자삼으라고 그랬는데. 온천하 되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싹 무시하고 전광훈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우상 숭배죠. 뭐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어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준. 저의 기준. 절대적이고 유일한 기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이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애국조차도 말씀의 대두리 안에서 하는 거예요. 말씀보다 우위에 있으면 안 돼요. 말씀보다 앞서면 안 돼요. 애국이 우상 숭배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안 쓰세요. 이런 애국을 통해서 절대로 나라 건져주지 않으세요.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정신 차리시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우선순위가 뒤바뀌거나 헷갈리지 않도록 말씀 위에 든든히 서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안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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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